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순천, 하동, 구례 세 지역 여행을 2박 3일 다녀왔는데요. 그때 순천에서는 와온 바닷가에 놓을 영상을 한 1분 정도 찍었고요. 또 하동에서는 지리산에 어느 정도 중턱에 올라가서 단풍을 찍었는데 그때 마침 운무가 쫙 펼쳐져서 운무와 단풍을 겸한 그 영상을 1분 정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순천의 와온 바다의 저녁 노을과 하동 지리산의 단풍, 가을 단풍 영상을 1분씩 교대로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제 방송을 들으실 겁니다. 저는 단풍과 또 노을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단풍과 노을의 공통점은 마지막이 아름답다, 마지막이 황홀하다, 또 그런데 마지막이 편안하다 입니다. 태양으로 말하면 낮의 해는 눈부셔서 쳐다볼 수 없지만 저녁 노을은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요즘에 핸드폰 많이 보고 컴퓨터 많이 보고 텔레비전 많이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 눈에 의해서 피곤해진, 피로해진 눈이 노을을 바라보면 굉장히 맑아지고 아주 좋아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사분은 가끔씩 바닷가에 나가서 저녁 노을을 본다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노을은 편안하면서도 치료가 있으면서도 또 감동적이고 또 무엇보다도 마지막이 아름답다라는 거죠. 단풍도 봄서부터 가을까지 그 마지막이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녁 노을과 단풍을 생각을 하면서 가끔씩 제 자신을 뒤돌아보죠. 저도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마지막은 항상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의 마지막, 1년의 마지막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의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이든 어떤 일이나 어떤 환경의 마지막이든 간에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마지막이 감동스럽고 또 마지막이 편안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편지 또는 마지막이 아름다움이라는 아름다워야 좋다는 영상에 방송을 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또 제가 하는 방송에 김호중 가수, 김호중 가수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응원하는 팬분들, 아리스 분들인데요. 우선 김호중 가수도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마지막도 아니지만 또 지금이 마지막이 되어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마무리가 좋지 않게 되면 그것은 노을처럼 단풍처럼 마지막이 아름답고 찬란하고 황홀하고 감동적이고 마지막에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하는 이런 것과가 거리가 멀어서 반드시 김호중 가수의 마지막도 노을처럼 편안한 아름다움, 노을처럼 감동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단풍처럼 찬란한 아름다움 이런 것으로 그 마지막 시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김호중 가수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해서 현재를 잘 극복하고 또 현재의 어려움과 위기를 잘 넘겨야 되겠고 또 지금 이 어려움을 잘 넘기기 위해서 모두가 다 응원하고 또 한 마음으로 성원하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호중 가수의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김호중 가수의 아름다운 마지막이 반드시 반드시 있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런 영상 방송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김호중 가수를 응원하는 분들도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겠죠. 노을처럼 편안하고 감동적인 아름다움 또 단풍처럼 참 마음을 설레게 얘기하면서 찬란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 황홀하기도 한 이런 아름다움 그래서 노을과 단풍의 마지막의 이 아름다움처럼 바로 김호중 가수를 응원하는 팬분들 또 아리스분들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됩니다. 마지막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우선 내 마음에 아름다움을 간직해야 되겠죠. 내 마음이 아름다움을 향한 또 아름다움이라는 목표를 향한 생각으로 또 가득 차야 되겠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저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인격적인 아름다움 어떤 사람은 목표 성취의 아름다움 어떤 사람은 관계 뭐 가족 관계의 아름다움 등등 또 어떤 사람은 취미와 취향의 누림의 아름다움 등등 이 아름다움은 사람마다 저마다 다 각양각색 일터인데 그 아름다움 포기하지 말고 그 마지막의 아름다움이 더욱더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또 노력하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노을이 참 감동적으로 늘 다가오는데요. 바로 제 인생의 마지막도 또 저 어떤 일들의 마지막도 노을처럼 그렇게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단풍처럼 그렇게 마지막에 황홀하게 타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김호중 가수와 또 김호중 가수를 응원하는 바로 가수와 팬 모두 아름다운 마지막으로 장식되기를 그래서 현재의 어려움을 얼른 극복하고 넉넉하게 극복하고 잘 극복해서 꼭 엔딩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노을처럼 단풍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과 함께 방송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